좀 확 쏠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에 1천만 2천만이 어떻게 봅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에 천만 2천만이 본다는 이야기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겁나다 저게 만일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걸 통해 이런 분출이 되면 저게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가 뭡니까 핵가닥 하겠냐 멸치떼가 이러면 확 여러분들 휩쓸리게 되면 멸치떼가 그러면 거물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멸치떼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경이 때 고등어 때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가끔 공격을 많이 받는 작가가 윤서인 씨죠 옛날에는 이제 만평을 많이 이렇게 연재했는데 요즘에 이제 만평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죠 뉴대일 신문에 만평가인 윤서인 씨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으로 돌아가는 세상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아 보면 몰라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호체 투지를 하잖아 우리는 아이들이 단지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갔던 곳에서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아마 이태원의 그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오체 투지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윤서인 씨가 어떤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날 거기 쏟아져 나온 인파가 많아서 그냥 우연히 그냥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 고자 갔든지 말든지 그런 방문 의도는 사고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그런 카툰이고 그리고 오체 투지하는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어쩌면 한국인들이 보이는 보편적 모든 한국인은 아니죠 한국인이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킨 대형사건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윤서인 씨가 좀 건설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걸 보고 윤서인 씨는 그냥 이태원 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였는데 저렇게 오체 투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이 여러분 떠올린 것이 과학적 사고를 좀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과거 여러분들 장갑차 사고가 터져가지고 미선의 정부에서 사고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한 발자국 내딛는 거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내딛는다는 것은 모든 불확실성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사건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내리 속에 딱 여러분 남아있는 거가 그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우리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라므로부터 러시아 연공을 통과하는 그런 kllm 여러분들 추락해가지고 거의 뭐 몇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오래 걸려야 여러분들 그 사건을 추적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체첸 반군에서 쏜 미사일이 맞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는 네덜란드 는 오래된 성당들이 많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전국의 성당에서 타종하고 묵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 지고 사건 위원회에서 이런 발표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젊은 날에 갔던 나라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나라는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나라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나라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거든요 네덜란드는 가장 여러분들 세계사를 통해서도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실용주의적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건을 사회적으로 그 큰 사건 비행기 가 추락했으니까 수백 명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윤선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뭐 왜 좌파들이 형님을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나무위키에 보수 성향의 인물이고 친일 성향의 인물이고 자유주의 성향의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그냥 그냥 뭐 그냥 주홍글씨를 그냥 붙여가지고 거구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이제 윤선 씨가 산악인 아마 김대장님이 시말리아 등반 중에 아마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실종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아마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윤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걸 왜 국가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맹혜를 더 높이려고 오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선 씨가 아니 국가가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올라간 거 아닌가요 산에 걸어서 올라가면 어째서 국가의 맹혜가 높아집니까 한국인들 사회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옳은 이야기거든요 국가라고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심성에는 국가나 대통령을 가부장제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모든 영역을 책임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름들 그냥 이 나라의 털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서 뭡니까 지금까지 한 80년 이렇게 그냥 굴러왔는데 그 민족의 속성이나 본질이란 것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처럼 마치 용수철을 확 누르는 것이 바로 민족의 속성이나 심성과 같다 이런 표현처럼 오랫동안 여러분들 용수철을 누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용수철이 뭐죠 다시 튀어오르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좌파 사상이 유행하고 좌파 영화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허황된 좌파 이데올력을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한국을 접수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걸 보면 제 표현은 뭔가 아니까 그냥 본래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윤선 씨의 아주 그냥 냉정한 이야기가 밉게 보일 수 있겠지만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를 생각한다면 한 직업인인 산악인이 등반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회를 비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맹악히 구분해야 되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서 나라가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배우가 죽음에 관련해서도 모든 언론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유튜브까지 뭡니까 다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무슨 혐의 영화 배우 룸사롱 그래서 완전히 초죽음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영화 배우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포지션을 바꿔 가지고 국가 권력이 죽었다 경찰이 가혹 수사를 했다 이렇게 다 돌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참 사실치제의 여러분들 너무나 인색한 겁니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딱 정한 다음에 저 친구를 뭡니까 그냥 죽사발로 내야겠다면 다 쏠려 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무속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 광기가 엄청나게 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다 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친구를 죽어라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 서는 겁니다 개인의 발견이 없는 건 개인의 발견 헌벌한 개인의 발견이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이분의 여러분들 사건에 대해서 추측 보도나 이런 건 일치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몰려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의 여러분들 이념적 지표로 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전행적인 자유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지만 그건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죠 모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죠 그게 무너진 사회는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뭐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김은경님이 굉장히 빼앗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비들의 나라 조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정상화하기에는 상황이 참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정치인을 왜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뭡니까 지하자 조선을 외치냐 정치한 사람이 뭡니까 아니 우리처럼 밥 먹을 거이고 우리처럼 화장실 갈 건데 뭘 그 사람들을 뭡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와우와 하느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줏대가 없냐 이야기죠 그렇게 주관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되면 와 한동훈이 윤석열이 되면 와 윤석열이 난 존심이 상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보시게 되면 개인의 발견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서평한 걸 보니까 만약에 신이 인간들 평등한 존재로 자유의지를 갖춘 이성적인 행위자로 창조했다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정신적 영역이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그 부수적인 일은 다 개인의 선택하고 이런 자유의지에 따라서 개척에 나갈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에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죠? 운동권 세계에서 성과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시각들은 대부분의 반자유주의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전체주의 시각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전체주의자라고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군사독자하고 싸웠지만 본인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하게 뭡니까 그 동네에 성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타인의 여러분들 재산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신체지 않습니까 그 신체에 왜 여러분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손을 대냐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와 반자유주의자 여러분들 대열 구도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침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자유주의자를 계속 의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선거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일반 시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장관 역사를 유럽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주의 시각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침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걸 그나마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가 지금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규하는 것이고 제가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절요의 기회입니다 부정선거를 막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딱 화력을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을 여러분들 중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여러분들 얻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선거를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냥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윤 대통령은 전혀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국민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단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제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노예 상태로 수십 년을 산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건의 본질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동하는 사람 행동할 여유가 없고 그냥 밝히는 것만 제 일인 겁니다 행동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낯서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당신이 행동까지 알아 아니 행동하면서 밝히는 일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이슨님 말씀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 날인을 반드시 관절시켜야 됩니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